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미국의 식품의약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한 반발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같은 해산물, 더군다나 이렇게 위험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은 꼭 식품의약국 한 군데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산부도 하고 농림부도 하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심지어 국무부에서도 철저히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식품의약국이 이제 미국에 수입하는 여러 가지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이게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세계에서 가장 뭐라고 하나요. 식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점검을 하는 기구입니다. 먹기에 안전하고 만드는 것조차도 위생적인 조건에서 만드는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래에 왜 더보기 설명란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페이지를 전부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또 뭐 저는 다른 페이지 링크도 가고 링크도 가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주소를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고 레이티스트가 미국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강만 과거는 특히 더 대강 전해드리겠습니다. 2011년이었잖아요. 그 당시가. 그래서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도대체 소비자들은 이런 위반 가능성이 있는 식품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런 식품이 아니면 다른 것을 대체하는 식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일본의 제품을 사도록 식품의약국이 권고를 하고 있는지. 또 해산물 같은 것은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어디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딱 포장이 돼서 일본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미국 쪽으로 오는 그런 물고기에 대한 안전도. 왜냐하면 그냥 어민들이 레저로 이렇게 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잡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안전한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료 사고와 관련돼서 요드, 일삼일, 세륨, 세슘 이런 것 해서 무슨 등등등등 해서. 그럼 FDA는 일본 해산물이 올 때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가. 뭐 이런 것까지 쭉 다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이게 이제 초기예요. 이제 후쿠시마 그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방사성 그게 이제 며칠만 지나면 얼만큼이 그게 약해지고 또 며칠 지나면 방사성 붕괴라고 부르는요. 그러면 며칠 있으면 또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결국은 몇 개월 이내에는 초기에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몇 개월 이내에는 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또 어떠한 한 아이의 반감기는 2년이 되는 것도 있어요. 몇 주일부터 2년이 되는 것도 있고 어떠한 것은 30년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30년이 되는 이런 그 오염물질은 인간이나 생명체에 들어갔었을 때 쉽게 배출이 되고 해산물에 계속 이게 축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배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뭐 C 배출된다는 식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그 같은 방사성 그 핵종에 대한 해산물도 계속 모니터링을 쭉 해왔습니다.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서요 항상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을 때는 딱 그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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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까지의 식품의약국이 스크레이닝하고 테스트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최근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식품의약국은 1749개의 이제 일본에서 계속 수입했어요. 항상 이제 테스트하고 나서 안전하다 하면 수입을 하고 수입을 하고 했거든요. 그 테스트라는 것은 일본이 미국에 보내주는 샘플도 있고 미국이 이렇게 뭐 심지어는 태평양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무작위로 일본 그 제품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하는 시기였습니다. 1749개의 수입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샘플에서 후쿠시마 그쪽 그쪽 지역이요. 오염 여부를 테스트를 했는데 1749개 가운데서 3개는 세슘 이게 정말 인내 할 정도로 밝혀졌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인내인데 그 수준이 굉장히 너무너무 낮아서 공중보건 문제까지 제기할 정도는 안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후쿠시마 원자료 뭐가 녹아내리고 오염되고 했었을 때는 미국도 일단은 다 수입을 금지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며칠 몇 개월 몇 주일 있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세 가지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생강가루 샘플 번호까지 다 써 있습니다. 이건 2011년 4월 달에 금방이잖아요. 4월 달에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고 수납이 있었잖아요. 생강가루였고 샘플 번호가 686901. 그리고 그린티를 미국 사람들이 많이 마시거든요. 일본산 그린티백 이것도 2013년 2년 뒤인 8월 달에 채취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티백이 아니라 그린티 립스 그 잎사귀로 이렇게 물에 띄워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은 2014년도 지진이 일어나고 3년 몇 개월 뒤인 11월 4일에 약간의 세슘이 있었는데 모두 건강에 문제가 되진 않아서 보건 문제를 제기하진 않았다. 이게 이제 2021년 7월 27일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그런데도 계속 이제 미국은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해서 2021년에도 계속 미국에서 수입물에 대해서 위험 경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위험 경고라는 게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위험 경고가 무슨 뭐 약자로 무슨 막 샵이 있고 번호 써 있고 그리고 이제 뭐 ia 이게 뭐의 약자든가요 import alert 해서 수입품 경고잖아요. 수입품에 대해서 딱 alert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해산물에 대해서는 ia99-33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2021년 9월 달에 업데이트를 해서 그 전에도 뭐가 약간 나오긴 했지만 사람의 해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전부 일본 해산물 먹었습니다.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21년 9월 달에는 완전히 업데이트를 해서 그 ia99-33 일본 후쿠시마에 대한 이런 것을 워치하는 것을 완전히 더 이상은 우리는 워치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40비트의 수나미가 생긴 진도 9의 지진이 일본 태평양 연안을 막 차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일본의 강력한 통제 조치 같은 것도 광범위하게 분석을 했고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동안 일본에서 식품을 샘플링한 결과도 검토하고 미국에서도 따로 검토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해본 결과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낮다고 판단을 한 뒤에 결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는 것도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해산물과 똑같은 기준에서만 판단을 한다. 뭐 판단, 이게 모니터링은 하지만 다른 것과 똑같이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9월 달에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은 뭐 일본 것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하고 이런 것도 없다는데 그것보다 몇 개월 전인 2021년도 4월 달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식품의약국이 뭐라고 썼냐면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그쪽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2년 후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류하기로 시작했다는 결정을 발표를 해서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그동안 방사성 핵종은 제거했고 약한 방사성 덜 유해한 무슨 뭐 삼중수소만 남긴다는 건데 삼중수소라는 것은 섭취하는 경우도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위험이 굉장히 낮고 또 바다로 배출되면은 이게 소금물과 합쳐지잖아요. 또 그전에도 이거를 이렇게 좀 희석시켜서 배출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얘기입니다. 미국 식품 공급에 따른 그 규정에 맞출 때 아무런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는 미국 해안에서 잡은 태평양 바다가 다 통하니까 해산물을 포함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완전히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그런 해산물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야단 많이 맞겠네요. 한국 밖에서 본 한국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그냥 미국 걸 전해드린 겁니다.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은 한국은 월요일이고 미국은 일요일입니다. 다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머니 날이잖아요. 아주 즐거운 어머니 날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봐주세요. 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웹사이트 이 더보기란에다가 다 그 주소 올려놓겠습니다. 야단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